다시 가죠? 김연한! 아 저 공격이에요! 자 리베로우가 이렇게 랩트 공격 성공을 시킵니다. 4세트 시작됐습니다. 시간차! 여호연! 아 득점이에요. 시간차 공격 성공을 시킵니다. 자 여호연 선수가 리베로우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랩트 공격으로 활약을 했거든요. 까메호! 아! 부영찬! 부영찬 선수 백어택 성공시켰어요. 부영찬 대단합니다. 아 이번엔 폼도 그렇고 아주 정상적인 타이밍에 정확한 공격이었네요. 53.8%고요. V4팀이 37.9% 많은 차이를 보이던데. 오늘 임명욱 선수가 대단히 좋아요. 아직까지는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. 여호연, 노재우, 정민수 다시 공격! 자 이제 정민수가 안아줬거든요. 이거는 그 사다리 전법인데. 사다리 전법인데.